1. 2. 2. 2. 3. 범인 일당은 남매예요. 남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서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고 하면 주문을 보내면 오빠가 그걸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특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짜가?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천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대학교수, 의사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사신 분도 계시지만 1억 1천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건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대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C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천 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C 남매는 폭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장체 사건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정보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짝퉁은 사는 사람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주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 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서 범죄이. 수요 때문에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물품 놔두는 그런. 네. 통한 창고입니다. 이게 이렇게 신고가 되게 좀 기묘하다고 할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이런 그라인드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가는 거요. 그렇죠. 깨지면.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한국사원원전공단 검정필.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 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구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걸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사건입니다. 천삼?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홍삼의 등급인데. 최고급 홍삼을. 최고급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하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서.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와우.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하고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걸. 도용할 수 있고. 아주 거래.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상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을 포속을 합니다. 아.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요.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실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의 별장에 가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에 체포가 됩니다.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자기들만의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책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포장지하고. 증명서.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주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다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던.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된다는 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화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가요? 거의 살인범죄인데.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사.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대재앙인데. 대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전 납품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설비가 원전을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게 가동이 안 되거나 이러면.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불합격한 점입니다.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그 짝툼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다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적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 규모가 9조원에서 12조원 이렇게. 엄청난 규모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 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 업체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거는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거든요. 오늘 김상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녀온 곳이 있죠. 한국은행에 가면은 거기 화폐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에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 은행을 감독도 하네요, 한국은행이. 무엇보다 유일한 화폐발행기관. 화폐의 역사와 화폐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쭉 전시를 해 놓은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미있었고요. 사진도 엄청 찍었어요. 맞아, 맞아. 저희 집 금고인 척 하면서. 자, 들어오시죠. 제 금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5만 원권으로 만들어 놓은 600억의 규모를 볼 수 있고요. 1m 세로에 2m짜리 직육면체면은 600억이더라고요, 5만 원짜리. 생각보다 부피가 안 크네요. 안 커요. 저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007 가방 정도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들어봤어요. 이게 5억이에요,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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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만한데요? 그 다음에 그 지폐. 우리나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주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잘 웃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천 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일련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지폐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5천 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만 3천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심의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천 원이니까 거스름돈 그걸로 이제 돈을 가서 만들어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5천 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선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검사하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천 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천 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의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국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유조 씨 벨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국권이죠.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실 5천 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만 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 있군요. 그다음에 천 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렇죠. 원가가 아니잖아요. 원가가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네. 그래서 5천 원권을 짜는 거예요. 바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점 구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8년에 걸쳐서 구형 5천 원권 4만 5천 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흥기해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두껍고 내가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그러니까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도 잘.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워낙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사실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 범이라고 생각은 못 하고. 왜냐하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서 아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은 건 놀래야죠. 뭐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는데. 지갑을 보니까 5천 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된 거죠.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천 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개심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와서 그걸 쓴다는 자체가.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억 5천 원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쓰음을 일을 하시면.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네.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그러네요.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 방문이 위조했던 거죠. 3겹을 띄워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아 좋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초마륵죠. 초마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재예요. 엄청 큰 재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이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내라이드 집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였냐면은. 이 집회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의 처함. 하하하하하. 집회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동작이에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집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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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자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이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걸 이제 같이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하면 그 집회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두 분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집회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유지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봐요.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전쟁 때 중국 집회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집회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хрон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떠나는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여전히 다루는 그런 것들이 아까!